1. 3. 4. 5. 6. 6. 5. 골드를 전부 읽고 무작위 얘기 체력을 희귀 유무를 무작위 보스의 유무로 획득합니다. 희귀 유무를 좋을까 보스의 유무를 좋을까? 희귀음을 듣 독보나온 꼴 같겠다 벌써 150분의 1 깎였어 나 죽는다 아 미친 상점세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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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Stein 으 으 할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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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000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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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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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러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높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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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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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결이 그렇게 확률 낮은 도박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도박은 안해도 되겠지 어차피 잡을거면 도박은 벽없지 뭐야 악의 악의 악에게 깜짝놀아 음.. 땀 털에 죽는데.. 와우 세상에 이게모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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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세상에 이게모람 글리모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1500 못 먹나요. 아 감사합니다. 사진령님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근데 궁금한게 이 난 체력 300 언저리로 하실거라고 예상했는데 4000시간을 너무 약봤다. 300대가 안전빵이긴 했죠. 감사합니다. 궁금한게 저거 가지를 먹는게 이득이었을지 가지를 거르는게 이득이었을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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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